이게 다 무슨 난리야? 금방 끝내고 출소시키겠습니다. 집안 보안이 이렇게 출동 같은데 제 아무리 키메라라 해도 어림없죠. 공사 현장 CCTV 체크했다며 이중협 그 놈 맞아? 야밤이고 모자를 써서 식별은 안되지만 뭐 그 놈이다 생각하고 보면 그 놈이고 그 놈 행적은? 알리바이 확인해보면 나오잖아. 빌으면 당직이었답니다. 그거야 마음 먹고 잠깐 자리를 빌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. 근데 그 놈 행적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. 그 놈이 한명대학교에 갔었답니다. 한명대? 거긴 왜? 거기서 35년 전 TH5 개발자들 행적을 먹고 다닌대요. TH5 개발자들? 네. 그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다는데 제가 알기론 그때 연구팀원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? 김혜라한테. 김혜라한테. 그랬지. 틀림없이 다 죽었지.